자, 오늘은 우리 성류염색한다. 그래서 우리 건이가 물을 떠붓네. 이 냇감물로 성류염색을 하면 색이 카키색으로 나온다. 빨리 더 많이 떠붓어. 할머니가 떠붓을까? 며칠 잘하네 우리 건이가. 우리 건이가 이제 할머니 도와서 염색한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이거 들고 가. 그만 박아주는 준이가 든다. 그리고. 건이는 저쪽에서 이거 들어. 할머니랑 같이 이거 들고 가야 돼. 그러다가. 이거 무거워. 자. 근육질. 응 그렇지. 근육질. 우리 준이. 건이 근육질 생기네. 이제 여기 솥에다 불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어. 응. 야. 거기가 찍는다. 야. 이게 뭐예요? 어. 어. 이것으로. 응.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송류껍질이야. 그리 퍼다 먹어. 그리. 저리 얼른 퍼다 먹어 봐. 그렇지. 우리 건이 잘하네. 역시 우리 건이가 잘하네. 네. 오늘부터 우리 건이가 염색하는 거 한다. 같이 할머니랑. 송류 껍질이랑 송류를. 할머니가 열매를. 이렇게. 말려놨어. 이것으로. 염색하면. 각기적으로 잘 나와. 야. 이렇게 해갖고. 약 들고 가봐. 아. 날짜 덕은 건데. 그렇지. 그렇게 해야돼. 아. 잘 간다. 빨리 가자. 근데 이거. 이거. 여기 물밭이 갈 거예요? 어. 자. 물밭이 아니고. 내까지.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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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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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리고 이제 불 피자. 응응응응응. 불이 보여? 여러분. 응응응. 응응응. 불이 뜨거웁니다. 응응. 불이 뜨거웁니다. 지금 불이 앞까지 왔습니다. 악. 지금 불이 앞까지 왔습니다. 악. 여기. 이거 끓였으니까. 여기. 으악. 으악. 이따. 여기. 염질 할거야. 여기. 여기 두고. 여기. 반다른거. 으악. 으악. 어어. 으응. 으악. 여기. 여기. 엄청 많이. 온다. 할머니 불장난하는거 함께 찍었어요 할머니 불장난하는거 함께 찍었어요 할머니 어깨 들어서 붙었어요 할머니 ap 이렇게 나왔어 이만큼 남았네 이게 무슨 소리냐? 닭은 너무 시끄러워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불러요 엄청난... 엄청난거다 이거 언제 나도 이거 염색 눌러왔는데 아 뜨겁다 장갑걸 한개 끼고 해야겠다 장갑걸 한개 끼고 그 다음에 또 끼고 너무 틀린거지 너무 틀린거지 빨리 안하고 물이 식혀야 될거같아 응 이거 염색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잘라가지고 옷 만들거에요? 그렇지 이게 색이 탁퇴식으로 변하지 이게 근데 언제 주름을 낼때 막 돌려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감염색이고 근데 양파 껍질도 이런 색깔이에요? 양파 껍질은 여러가지 색이 나오는데 양파 껍질은 황금색이 나왔지 황금... 황금색에서 황금색 핑크색도 만들었잖아요 핑크색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 핑크색이요 핑크색은 핑크색은 손목으로 있어요 손목 손목은 뭐에요? 꽃이에요? 꽃? 한약대가 있었어요 손목이라고 한약대가 있고 오늘 19도라마니 왜이렇게 덥고 왜이렇게 바람이 쎄지 바람이 쎄지 겨울이니까 조금만 엄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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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바람이 엄청나고 해머니 높이 싸우면 어떻게 해야지 알아요? 어 어 먼저 넓게 해가지고 넓게 해가지고 싸는거에요 밑에가 넓고 그 다음에 밑에가 넓고 그 다음에 그 한칸을 띄어서 그 한칸을 띄어서 또 넓게 만들고 또 한칸을 띄어서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거에요 그러면 Rabbi 균이 왜 안오지 나 이거 넓고 넓고 낱간내 우리 반지. 안아. 조용히. 조용히 왜 이렇게 안 오는거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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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줄게요. 아니아니. 거기하고. 내가 이거 못해. 고추. 소희망.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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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inek이 많으니까. 손가락이 안지요. 그래서. 그러니? 네. 이네부터 멸신지오를 보여주겠습니다 저기 안에서 뭐가 나올까 우리 고금 먹고 먹자 이제 불이 안타오른다 아 이거 빼고 고금만에 이렇게 놀고 계속 떼면 찐찐찐찐찐 고구마가 그랬지 안 그려줄 알았다 아 이제 맛있겠지 응 그거 났는데 물이다 물이다 물이 여기 불어 이거 이거 불이야 빨간거 응 우아 불이다 하트키! 앉아있어! 여기! 응 그래 이제 우리 거기 기다리고 앉았다가 먹자 자 여 이리와 네 고구마 와 잘 익었다 응 익었고 익었고 어 여기 불이 있어 어 익었다 고구마가 익었다 이거 갖고와서 먹자